진짜 장막이 떨어질 때 그 벅찬 감동, 감격, 이거 우리 카메라가 많지만 다 못 담아내거든요. 그렇죠. 다시 한 번 더 전체를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? 그럼요. 이건 다시 봐야 됩니다. 사실은 이렇게 처음 하시는 아티스트가 제일 유리해요. 맞아요. 점점 부담으로 다가온다. 잠시만요. 벌써 표정이 안 좋아요. 민규가 벌써 표정이 안 좋아요. 괜찮아, 민규. 쫙 모니터하고 하면 돼요. 어떤 열정과 가슴의 두근거림을 그대로 표정으로 표현해 주시면 되는 건데요. 그렇죠. 3회를 외쳐주시고요. 3, 2, 1. 떨어집니다. 3, 2, 1. 공개. 공개. 이렇게 왔다고? 두 번째부터 그렇게 하면 어떡해. 아니, 두 번째 이렇게 세게 하면. 아유, 레디? 아유, 레디. 아유, 레디. 3, 2, 1. 공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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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이제 13명 중에 3명 했습니다. 야, 이거 오늘 녹화 한 10시간 할 것 같은데요. 오늘 이후로, 이후로. 자, 갑니다. 선배. 공개. 3, 2, 1. 공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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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앞에서 거의 다 했거든요, 이제. 긴 한 수거. 네, 내 폭포 있습니다. 3, 2, 1. 공개. 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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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승관 씨 왜 그래요? 과니, 과니, 승관이가. 네. 3, 2, 1. 공개. 울어, 울어. 울어, 울어. 와! 고마워요, 고마워요. 감사합니다. 정말 감사드리고요. 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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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끝, 끝. 오늘의 하이라이트입니다. 오늘의 하이라이트. 오늘의 하이라이트. 오케이, 갑니다. 3, 2, 1. 공개. 별빛이 내린다. 샤라랄라랄라. 샤라랄라랄라라. 샤라랄라랄라. 아, 울고 싶지 않아. 우측, 우측 뛰어, 우측. 즐거움은 끝이 없다, TVN.